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꽃감상 타임이요? 가지가 안보일정도에요. 꽃으로 싹 가려져요. 바이오즈리 꽃 압권이다. 작년보다 더 하죠. 작년보다 더 많이 폈어. 압권이네. 다 핀 것도 아니에요. 아직도 계속 피는데도 이 종류에요. 하얗꽃도 되게 화려하네. 자두계열 꽃들이 이렇게 다 예뻐요. 그런가봐. 작년보다 더 많이 피니까 더 예쁘다. 그치? 네. 그러니 큰 나무에서 피면 얼마나 예쁘겠어. 그치? 그렇지. 상상만 해도. 그리고 향기가 되게 좋아. 꽃은 이제 좋지 이거. 벌군들이 안보이네. 벌량이 하고. 꽃이 왕으로 다니고. 꽃이 같은데. 벌들이 엄청 열심히 다녀요. 지금도 다녀요? 밤에도 늦은 밤까지 벌들이 진짜 많이 다니네 소담스럽지? 엄청 소담스럽죠. 조금 늦었더니 로사는 만발했다가 싹이 많이 나왔는데 싹이 좀 많이 텄죠? 응 응 얘는 노사꽃 응 자도 노사도 오래 많이 열릴 것 같아요 벌이 엄청 다니더라고 벌군들이 바빠? 네 아 아 플레이버킹 플레이버킹 응 플레이버킹 꽃 자도꽃꽃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그치? 좀 비슷해 보여 다 하얀색으로 피네 플레이버킹은 꽃이 몇 개 안 폈어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 아멘 체리꽃도 오늘 내일 하자 오늘 내일 해 뱅 3 4 4 5 2 그래서 여러분 조금 핑크색 나와 얘는 글쎄 말이에요 얘가 이름이 뭐지 얘가 화산 예수쿨은 그냥 흰색으로 피는데 화산은 조금 핑크빛 도네요 핑크빛 도네 얘는 좀 백끝이 조금 특이하다 그지 글쎄 말이에요 열매도 약간 붉은빛이 좀 강해져요 맞아 그러더니 예쁘겠는데 꽃피면 그죠 엄청 예쁠 것 같아요 얘는 되게 소복해 조금 됐다고 그지 그렇죠 얘는 신화 신화 신화도 진짜 이쁘다고 엄청나게 이쁘죠 활짝 피면 신화는 하얀색이야 다 하얀색 순백색 순백색 여기는 이쪽엔 꼭 조금 터질라 그래 이수쿨은 중간 정도 되나보다 핑크빛 도는게 그지 그래 라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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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내일 하네 얘들아 이쁘다 뭐 하나에, 저 몽울이 하나에 꽃 하나씩이잖아요 그쵸? 꽃 하나에 열매 하나 그런가? 어 우리도 많이 열렸네 몇 개 피겠지? 다 핀 이건 나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